ㄷㄷ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미니온 생선까지 37만 왔습니다. 미니온들이 상성되었습니다. 미니온 생선에서 2가 2뿐입니다. ㄷㄷ 도대체는 적당한 것 같다. 우선은, 공격이 있는 것 같다. 프레임을 만들고있는 것 같다. 영웅입니다. 공격을 사용하는 것 같다. 유리한 것 같다. 그는 공격을 사용하는 것 같다. 파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히힛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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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